1. 2. 3. 2. 3. 3. 2. 3. 4. 친구들의 퍼포먼스를 딱 보는데 미소를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. 너무. 여실히 당기고 있는 줄 알았어. 여기까지. 자주 하고 싶으면 어떨 수가 없다. 계속 이랬다니까요. 숨길 수 없다. 근데 5위. 물론. 1등을 예상했다. 4위 안에는 무조건 될 것 같다. 1등을 예상했다. 라기 보다는. 4위 안에는 무조건 될 것 같다. 라는 생각을 했죠. 5위. 5위 안에는 무조건 될 것 같다. 5위 안에는 5위 안에는 넣을 수 없애고 있는데